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이번에 두 번째 뉴스가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이죠. 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10시 13분에 들어갔는데 심사 출석에 앞서서 취재진한테 뭐라고 했냐면 똑같아요. 장관 재임 씨의 법의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법의 정한 규정.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본인이 모든 총태를 다 매서 내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인지 법의 정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 지시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인지. 일단은요. 그동안 백운규 장관이 쭉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서 한 걸 보면 본인 선에서 딱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우선은 없다 이거죠. 내가 모든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총대를 매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그런 법적 증거물들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진술도 많이 받아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백운규 장관이 얘기하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이 본인이 얘기하는 법하고 검찰이 적용하는 법하고는 상당한 결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면요. 오늘 밤에 영장 출떨어질 것 같은데요. 영장이 집행이 되면 결국은 우선 수사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바로 블랙리스트의 구체적인 사례를 처음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로 있을 때 그 밑에서 말이죠. 정무수석을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황창화 씨인데 이 황창화 씨를 한국지역 난방공사 사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정무수석을 사장으로 앉히려고 말이죠. 그 박근혜 정부에서 앉아있던 김경원 전 사장을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사퇴를 종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쫓아내고 그 후임으로 황창화 전 정무수석을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한창화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 면접 예상질문서 그리고 답변서를 미리 다 백운규 장관이요? 보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우선 잘러내는 거예요. 사퇴를 종용해서 압박을 해서 잘러내는 거. 그리고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는 후임자가 딱 지정해놓고 그 사람이 당선될 수, 합격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다양한 형태의 불법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인데 바로 이제 잘러내고 김경원 사장은 잘러내고 그리고 후임 황창화를 시키기 위해서 면접질문서를 미리 다 줬다. 질문서하고 답변서를. 이게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누군가가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청와대 인사 비서관실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인데요. 현재는 이제 민주당 의원이 됐어요. 박상혁 의원. 이 사람이 산업부 산하의 공기업 사장들 사퇴 종용에 개입됐다. 이러한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어서 있고 지금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검찰의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개 행정관이 그냥 이 사람 사퇴시켜 이 사람을 뽑아놔 이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우선이 있죠. 그래서 우선으로의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백운규 장관이 지금 받는 혐의는 13개 기관장한테 사퇴를 압박한 혐의가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 한전산화 발전소 4개 사장들한테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한 거 2018년도 17년도 9월에 말이죠.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5월까지에는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장원공사, 산업부 산하의 9개 기관장 사퇴를 종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13개 사장을 사퇴, 사장 기관장들을 사퇴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박상혜우는 변호사 출신인데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갖고 있는데요. 인사비서관실에서는 경제부처는 인사수석실에서 경제부처는 인사비서관실, 비경제부처는 균형인사비서관실이 개입을 하는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비경제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수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인사비서관이. 그리고 난청난방공사 이런 데는 전부 경제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혜우가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완전히 똑같은 구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따라서 김은경 장관, 결국은 구속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백운교도 구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우선으로 확대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형사 소송 대당자가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든 민사든 다 걸려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어떻게 보면 양심불량인데요. 그리고 또 뻔뻔한 사람들인데 전현희 중 국민권익위원회 우연장. 그 다음에 한산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우연장.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 한상혁 우연장은 민원련의 공동대표를 지냈고 전현희 우연장은 아마도 민주당 의원 2선인가 3선까지 지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친문 정권의 핵심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늘 국무회의에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에 14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통상적으로는 관례적으로 그냥 참석해 왔는데 사전에 국무회의 시작 전에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코드가 맞지 않은 이 두 사람. 이제는 명예롭게 사퇴하는 것이 사퇴하는 것이 명예로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냐.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이 정도 고위공직을 지냈으면 국정천학이 정반대인데 어떻게 아무리 공무원이 혼이 없는 공무원이다라는 비판은 덜었지만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혼이 없다? 이건 아니죠. 고위죠. 특히 전현이와 항산역의 혼은 전두 문재인 대통령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혼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윤석열 정부 쪽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동거를 끝내주려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고 또 지금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걸리듯이 다 걸려요. 강제로 사퇴시키면.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하고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괄 조정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을 하고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 임명한 공기관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법 개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안 된다. 안 할 것이다. 그래서요. 하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압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요. 이러한 공공기관장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기관장에 따라서 성격이 물론 다를 수 있겠죠. 기관의 성격에.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계략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면 혼이 맞지 않다. 그래서 자진해 사퇴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 공공기관의 자극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적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 원장, 박지원 원장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박지원 원장이 최근에 많은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원장의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X파일을 꺼내서 그야말로 파장이 극한적으로 지금 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혜가 있어요. 저도 양지혜 회원인데 양지혜 회원 일동에 광고문을 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주탄 광고문을 냈어요. 우선 세 가지 측면인데 우선 국가 비밀정보기관을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두 번째 국정원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말라. 세 번째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명예를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강력히 극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비밀정보기관을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여기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박지원이 국정원에서 X파일을 보관하고 있으며 공개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생을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국정원 전직 지원들로서 배신감에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두 번째 국가정보기관의 수장까지 한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아래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원지원법 제17조 즉 비밀의 업무를 비밀의 엄수를 정면으로 의무하는 것인데 동조항을 뻔히 알고 있는 박지원이 X파일을 운운한 것은 국가정보기관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두 번째 국정원이 정체성을 훼손하지 말라. 그래서 박지원은 과거 불법 대북송금사건으로 복역했던 자로서 그의 친복 성향의 행태는 내당초 국가안보수호를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맡기는 부적합한 인물이었다. 특히 박지원은 국정원장 부임 후 대공수사기능을 폐기하여 국가안보영량을 무력화하였고 간첩 글씨체로 원운성을 교체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한 장본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명예를 모독하지 말라. 이런 규탄문인데요. 박지원이 망언이 국가안보수호라는 자신의 소임과 책무를 톡톡히 다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에도 침대한 타격을 안겨주어 안보의 허점을 초래하지 않을까 시임이 우려된다. 이러한 망언은 실적법 위반은 물론 전현직 직원들을 모독했다는 점에서 통탄을 금치 못하며 국가비밀정보기관과 국가안보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양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그런데 이런 규탄문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연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말귀를 알아들을 것이며 말귀를 알아듣고 이행을 할 것이냐? 이거는 별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규탄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광범위하게 지지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우파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대적으로 이러한 규탄문을 공유를 해서 전국민적인 차원에서의 박지원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법적으로 책임지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과 입장문을 내놔라. 국정원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 입장문을 내라. 제가 그러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영주 변호사. 문재인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분이 있어요. 고영주 변호사가. 이분이 자유우리당을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데 매주 한 번씩 신문에 대거 광고를 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해왔고 그런데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입장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지원도 하고 또 다소간의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을 좀 말려주십시오. 위험합니다. 소탐 전실됩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도어 스태핑 이런 거 잘하고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안의는 절대적 요소다. 국민소통은 도어 스태핑 도입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과유불급.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네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들과 정서를 직접 나누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보는 메르켈 전 독일 총리처럼 서점에 가는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의 최근의 장보기 영화 관람. 참 반갑도 신선하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은 좀 다르다. 대통령을 노리는 세력이 너무 많다. 거침없는 대중 속으로는 위험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된 서유럽 국가들과는 다르다. 나토처럼 전술핵이 고정 배치되어 있어 안보가 안정적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북한과 바로 대치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대통령에게 우예를 가하려는 종북 친북 좌익세력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현신반국 끝에 자유민주주의 여권을 회복해낸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더욱 그렇다. 종전의 대통령 암살과 시도사건들이 끝난 일이 아니다. 좌익의 대한민국 사회 침투는 오히려 더 광범위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과 5200만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 윤 대통령의 안위입니다. 윤 대통령의 서슴없는 현장 국민 속 소통 행보는 좌익이나 반대 정치 세력에겐 기막힌 기회이다. 교통을 통제, 마비를 일으켰다는 등의 사실 왜곡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늘 하는 행태로 투축가루에 불과하다 손치더라도 안위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어느 구석에서 언제 어떤 불씨가 될지 모른다. 윤 대통령이 잘할수록 더욱 그렇다. 대통령도 꼭 한 시민의 모습을 갖고 싶으면 사람과 교통이 덜 몰리는 시간대나 장소를 이용한다든지 안위의 위험이 없고 국민들도 특별한 불편이 느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다. 거침없는 노출은 절대 자제해야 하고 소탐 대실도 아닌 소탐 전실의 위험이 크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국민과의 소통은 도어 스테핑 도입만으로도 이미 아주 훌륭하다. 윤 대통령이 매일 대통령실에 들어서면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출입기자들과 국정운영에 대한 문답회견을 갖는 도어 스테핑은 이전 대통령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최고, 최적의 국민소통이다. 정직한 모습, 자신 있는 모습, 격의 없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중유국적 내용이 왜곡 전파되는 경우도 없도록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야말로 잘 정리된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노리는 세력들 6그룹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정권, 남파 암약 간첩입니다. 두 번째, 북한을 지원하는 국제 구성원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을 원치 않는 국제 세력. 그다음에 국내 종북 친북 좌익 세력. 국내외 반대 정치 세력. 그다음에 이상 세력의 사주를 받은 인물 또는 단체. 마지막으로 광신적 믿음이나 비현실적 충동성을 가진 인물 또는 단체. 윤석열 대통령을 노리는 세력들 6개 분류도 상당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볼 때 범죄적 측면을 벗어나서. 그래서 이러한 과유분류급에 하라라고 하는 일종의 비판적 시각인데요. 그리고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얼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기경보 이런 점을 대통령실 그리고 경호처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대화한다는 데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만 더 덧붙인다면요.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막 나오고 있어요. BTS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국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BTS가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래하는 기계였는데 앞으로는 좀 신나는 게 죄송하지만 K-POP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성숙하게 그냥 놔두지 않더라. 그래서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아미들 상당히 충격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신들도 이 내용을 상당히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 BTS가 쏘는 어마어마한 기록들 전부 다 살아있고 이 기록이 더 빛날 수 있게 개인의 활동을 통해서도 그리고 언젠간 또 이 BTS로 다시 뭉쳐졌을 때 더 파워가 커진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이 BTS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에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별도 방송을 편성해서 BTS 중단 활동에 대한 정안의 사정들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